네 안녕하세요 조조로 입니다. 이번 노션 활용법의 주제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2개의 분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한 팁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. 이전에 저희가 이 노션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2개 있는 것을, 블록 2개죠. 이 블록 2개를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분할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었습니다.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사진을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끌어다가 제일 오른쪽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또 홈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처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그 노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어떤 리스트 테이블 아니면은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테이블 형태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사용을 해요.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얘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그 위에처럼 이렇게 분할을 하기 위해서 놓으면은 분할이 안됩니다. 아무리 놓으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화면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여러분들이 배치를 할 왼쪽과 오른쪽을 텍스트 형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왼쪽 리스트 위치 이런 식으로 하나 놓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 리스트 위치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블록을 만들어 냅니다.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냐면요. 얘네들 위에는 이제 그냥 그대로 놔둘 거고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똑같이 위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오른쪽 리스트 위치에 있는 블록을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우선 배치를 합니다.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.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놓고 싶은 이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나 아니면은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요. 왼쪽 위치에 있는 곳에다가 이 아래쪽에다가 여기다 놓으시지 마시고요. 여기 분할된 거 있죠. 표시가 되죠.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위치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죠.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리스트 위치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은 두 개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위치가 이렇게 분할이 돼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필요 없으면은 위에 있는 것부터 이제 삭제를 하면은 되겠죠. 그러면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그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보통 이게 어떤 공지사항 같은 경우나 뭐 게시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메인페이지에다가 표현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어떤 노션과 관련된 뉴스 아니면은 보안과 관련된 뉴스들을 한 화면에 같이 페이지 화면에 같이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배치를 분할을 해서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